아이야 블루사파이어 디귿 어음 아니겠지? 아냐아! 고것은 두구두구 봐야되는 부분이구요? 어? 아아야 돈해를 해 그 돈으로 돈해를 해 아 나 진짜 곤약젤리갖고 계속 그러네 에잇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아아아아아아악 그래도 맛있는 곤약젤리 소개시켜주셨으니 마지막으로 이거 드리고 돈해할 돈으로 젤리 사러 갈게요 빠빠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소리하지마세요 어딜가세요 이리오세요 쪼댐 개빡치네 나 먹고싶어 어디서 사야해 호떡 아 호떡 먹고싶다 진짜 솔직히 호빵 호떡 붕어빵중에 호떡이 일단 나 너무 좋고 그 다음 두번째가 붕어빵 세번째가 호빵 요즘은 호빵이 별로야 진짜 얼른 살 빼서 예전모습 보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전모습을 과연 보여주시는건 모르겠지만은 네 나 호빵을 여러분 제가 한달전인가 호빵을 갑자기 먹고싶어갖고 호빵을 막 샀어 진짜 근데 별로야 모독님이 추천해주신 젤리를 먹고 탈모가 나았습니다 모두 어서 사세요 진짜 어 진짜 여러분들 호빵을 막 샀어요 종류별로 뭐 피자호빵 야채호빵 팥호빵 이렇게 샀어요 근데 옛날에 먹을때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 이게 와 진짜 치 와 피자맛 와 진짜 피자맛 이랬는데 아니야 지금 먹으면 별로야 지금 먹으면은 이게 피자맛이야 이게 피자맛이야 뭐 하더라구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야채호빵 먹으면은 어 이게 처음에 맛있는데 이게 점점 질려 물리는 맛 제일 맛있는건 팥빵이야 팥빵이 제일 맛있어 팥팥팥팥 음 어쩜 운동할거면 뭔가 샌드백 때리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 나도 자주하는데 손목이 부러졌어 나는 스트레스 원체 잘 안받아 스트레스를 원래 안받고 받으면은 바로 이제 소리지르거나 화내면서 풀리기 때문에 폭력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거 살 필요없어 음 정말 그렇지 아 내가 호떡 먹고 싶다 호떡 어 치이익 그래갖고 막 눌 어 헛떡 두개주세요 천원하치 천원...헛떡 천원... 헛떡 두개주세요 하면은 음 천원어치 주세요 이제 뭐 눌러갖고 치이익 그리고 막 응 눌... 치이익 이야씨 네 음 스트레스로 나가는거지 인성도 마찬가지고 수바랗 씨앗호통은 별로야 그냥 호떡 아아 그 뜨거워서 그 뜨거워서 안에 용암 남겨있을때 용암 야 대면서 씨야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용암 아 아아 용암아 호빵은 후 불어서 먹는거고 찐빵은 쪄서 먹는거 병신아 춥빵 먹고 싶냐?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 카수이 4월에 섭종한대요 아아아아아아악 안다고 씨발 카수이 2첩성 섭종하라 씨발 아 개빡쳐 아 알아요 카수이 2첩성 서비스 종료 안답니다 네 헤헤헤 됐 헤헤 아우 까 빠질뻔했다 사다보니 10팩에 만원정도 하더만 하지만 안삼 그리고 그 우유호빵은 안먹어봤음 그건 좀 색다른 아 잘 탔 당신이 이 지방입니다 하하하하 당신이 이 지방이에요 네 만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유호빵도 있나? 근데 지금 그거 먹으면은 왓다시 다이어트 초기화 왓다시 다이어트 초기화 됐어 음 지금 관심 가지면은 이해 안돼 안돼 지금 아이마스 새 컨텐츠 나왔다고 말하면 나도 대장님한테 욕이랑 소리 지르는거 들을 수 있나 하하하 그런거는 정보 게시판에 적어줘 여러분들이 말해봤자 저는 까먹기도 하고요 정보 게시판을 보면은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네이시로 말하는 것보다 정보 게시판에 이미지 첨부하거나 링컨 첨부해서 같이 보는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 수고비에 네 도네 보다가 순간 빡치게 하기 컨테스트인줄 알았음 흫 아니에요 화냈어요 제가 소리 들었다가 화내는거에요 그건 아니죠 예 호빵은 찐빵인데 삼립에서 호빵이라고 호빵이라고 이름 짓고 발매해서 이름이 호빵이에요 아 그래? 대박 머도가 일본 잘 다녀왔어 오사카가 너보고 안부 전해달래 아 사카? 그래 우리 사카가 잘 있었어? 그래 사카한테도 잘 연락 잘 지내달라고 했죠 아나님 모를수도 있지 왜그렇게 말이 심하세요 얼른 저한테 도내자 하세요 그럼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치킨먹는거 보낼라 했는데 영상이 안되네 아 그래? 쉬바라? 하하하하하하 수바라 그래? 안타깝네 어? 어? 어디서 잘못된거지 하하하하 아 사지마 얘들아 사지마 기... 기아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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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배불러 아 진짜 오늘 정말 어? 정말 배부르게 잘 먹은거 같아 음... 뭘 사지마라는거에요 아니 뭐 있어 알아서 살라면 사시고 말라면 마세요 조용히 사세요 살라면은 네 안말한다고요 씨 살만큼 빠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2주에 한번 그때 말한다고요 지금 일출도 안됐다고요 아무튼 뭐 처음 들을 수 있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제발 유료배는 안돼요 안합니다 유료배는 왜 합니까 여러분들 허허허허 절대 그러지 않죠 네 음... 그러지 않아요 네 하... 젤리보단 도래하는게 더 좋다 그래서 노화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